이번엔 당선에 영광을 아는 충남 지역 기초단체장들을 최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당진시장의 민주당 김홍장 후보, 계룡시장의 민주당 최홍목 후보가 네 번째 시장에 올랐습니다. 태안군수의 민주당 가세로 후보, 금산군수의 민주당 문정우 후보, 부여군수의 민주당 박정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서천군수의 한국당 노방래 후보, 홍성군수의 한국당 김석환 후보, 청양군수의 민주당 김돈곤 후보, 예산군수의 한국당 황선봉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